선혜옥 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리가 있나요? 소리 있죠 어떤 소리를 좋아하세요? 저는 깊은 밤에 깊은 밤에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엄마 나 모양이랑 또 생김이랑 많이 틀린대요 거기가 안 틀리죠? 아주 틀려요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좀 터석적으로 생겨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시라고요? 그렇죠 이분 앞에서 감성적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구신데요? 감성하면 바로 이분인데요 오늘 입고 오신 자켓, 바지, 신발까지 감성적인 분이세요 감성이 철철 넘치시대요 추가 10시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комнате의 전 세계였습니다 바람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 아침 미련이여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아까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면 소풍 같은 소풍 같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 아침 미련이여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같은 소풍 같은 소풍 같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여 미련이여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같은 przyuki 소풍 같은 소풍 같은 소풍 같은 웃으며 행복하게 사랑해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